네, 연일 계속되는 한파,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내일 아침은 0도, 모레 아침은 영하 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쪽 지역은 건조한 대기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미세먼지 농도 일시 낮돈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2.7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2도, 광주 6도, 전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